도련변이 한 3마리 깨서 오니까 몰살인데 몰살? 발리스타가 버텨주긴 할건데 결국 도련변이는 발리가 잡는데 이게 비대 잡았으면 방정훈이 한거 아닌? 아닌가? 음.. 아니 비대가 죽었으면 방정훈이지 은퇴? 아 무슨 소리에요 그 농담이어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은퇴라뇨 음.. 너무 서운한 얘기입니다 오래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능력은 뭘 해볼까 음.. 자.. 위아빌리언즈 위아빌리언즈와 랜덤 자 위아빌리언즈입니다 우리가 빌리언즈입니다 시작시 모든 공방과 공학기술본부를 보너스로 받고 뮤턴트 연구를 지급받구요 뮤턴트의 포지션이 저글링과 같습니다. 디스턴트의 가격은 60원에 골드 유지비 1원 스펙은 체력 80에 공격력 10 이속 4에 공속 1 쓰읍 쓰읍 아하하하 아아아아 그니까 컨셉이 컨셉이 저글링 컨셉이구나 어 와아아아 진짜 위아빌리언즈네 이거 저글링 블러드인데 문제는 디버프가 디버프가 잘 나와야돼 만약 디버프에 그 뭐라고 해야죠? 슬리반 이런거 나오면 진짜 진짜 저글링 블러드야 무한 저글링 어 하드코어도 완전 카운터네 자 뭐야 인터넷이 왜이렇게 느려 입니다 컴매드센터 등에 테슬라 망크기가 줄어들고 연구속도가 느려진다 센터 그리고 테슬라법이 마이너스 1에 연구시간 100%입니다 자 해볼까요 일단 돌연변이를 뽑기위한 준비를 먼저 해야되니까 아래쪽 좀 해주고 음 일반 좀비처럼 때리면 주변 좀비들이 다 온다고? 아 그래요? 그런것들은 이제 우리가 하면서 하나씩 좀 그 패치가 필요한 내역들은 같이 개선해가는겁니다 어디까지나 이 랜닝빌은 우리 제작자분이 전문맵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신 분께서 어 취미로 이렇게 또 이렇게 도와주시면서 만들기 시작한 구성이기 때문에 부족한건 우리가 같이 고쳐나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좋지않나? 그치 우리가 만들어가는 떼아비루세상 떼아비루세상 그래서 그래서 알리스타는 지어야겠지 아닌가? 옥제공방 보너스로 받아 펜슬라나 보너스로 받아 어 자 대아빌의 전문 제작 제작자가 애초에 있냐고요? 어 예전에 대아빌 맵 만드시는 분들이 좀 계셨어요 예전엔 좀 계셨는데 지금은 사실 대아빌이라는 게임 자체가 워낙 마이너한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좀 뭐 여러가지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사실 뭐 없죠? 지금은 지금은 없다가 맞쥬 왜 그렇게 서운한 얘기를 갑자기 하는거야 속상하지? 음 갑자기 마음이 식어버렸는걸 그런 슬픈 얘기는 우리들끼리 해요 너무 슬프다 휴 그래서 중요한건 그게 아니잖아 집을 어디다 지을거지? 집을 좀 많이 지어야 인컴이 나올텐데 농장도 농장이지만 이런식으로 양꾼집도 좀 올려가지고 부족한 이것 좀 가져가고 집 좀 하면서 캐슬라를 좀 열심히 지어야 되네요 발리스타 업그레이드만 끝나고 나면 발리스타도 지을 수 있을거 같긴 한데 발리스타 올라가기까지가 조금 걸릴거 같고 나무집 빨리 올라가주긴 해야될거 같고 그 다음에 석재 빨리 먹어주긴 해야될거 같고 음 에에 어차피 돌연변이 바로 안써요 처음부터 쓸 생각은 없었어요 발리는 지워놓고 그 다음에 올라갈 생각이었던거라 어 자 앞에만 정리하고 남쪽에서 내가 그 오랫동안 이 대화비를 하면서 느낀건데 그 그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하다보면은 망해요 어 얘 뭐 뭐 쏘고있는거야 너? 아 거기 준비가 있구나 뭘 쏘고있는거나 했네 하구 허공에다가 활질하고 있길래 얘 뭐하나있네 허공에다가 활질하고 있잖아 분명히 내가 봤어 허공에 활질하고 있는데 어 진정한 궁수는 보이지 않아도 맞추는 어디서 많이 들어보는 멘트 같은데요 선생님 어디서 들어봤지 약간 눈 가리고 쏘고있는 그런 분이 그랬을거같은 느낌 왜 우리 우리 이사 죽이 병에다 하하하하 자 일단 계속 올릴거 올리면서 돌연변이를 쓰기전에 방어선을 구축을 해놓고 그다음에 지읍시다 어 내 예상이 맞으면 방어선 구축은 기본이에요 기본 오브 기본이야 진짜 빠바밤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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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에 집이 있네요 이쪽집 확인 빨리 여기 발리스타 수리좀 해주고 자 여기 발리에 올리고나서 남쪽은 무난하게 많을거고 서쪽까지는 대충 어느정도 라인업이 끝났죠 이런식으로 서근서근 라인업을 올려주면서 해주면 되고 자 문제는 목재가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 목재를 먹을만한데가 의외로 조금 목재목재가 좀 많이 껄끄러운 맵있어요 의외로 목재가 많이 안보이지 생각보다 목재가 많아보이게 생겨가지고 맵은 약간 푸릇푸릇하게 생겼는데 뭐가 좀 별로 없네 자 이런느낌이구 어이 돌연변이 시작할까 나오지 누르면 나오네 누르면 나오네 그래? 그래? 이동속도 개 느려 이동속도 개 느려요 이게 맞는걸까? 뭔가 이상해 느낌이 약간 좀 물린거같은 그런느낌? 음 살짝 돌연변이한테 물린듯한 느낌이 나가지고 지금 좀 불안해 항상 항상 이 불안감이 느껴지면은 대부분 제 직감이 맞았거든요 어 일단 주먹질 좀 해볼까 어떤 느낌인지 슥 슥 슥 슥 슥 슥 슥 하아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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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이 이상한데 일단 AOE가 있네요 어 왜 AOE가 있을까 매운디 아닙니다 이거 그 뭐였지 능력 이름이 이거 능력 이름이 뭐였죠? 음 위아빌리언즈 위아빌리언즈입니다 자 남쪽은 어느정도 털어놨고 어 여기가 길이 이렇게 막혀있네요 이쪽으로 그럼 나가면 되는 땅인데 이쁜데 땅은 땅은 이번에도 나를 도와주긴 해 지금 근데 인컴이 너무 안나와서 인컴을 좀 올려야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공학기술본부 더 찍어가지고 미친듯이 저글링 밀어붙이듯이 뽑아가지고 해야될 것 같은데 나무집 좀 올릴게요 인컴 폭발하는 타이밍 가져가겠습니까 나무가 없어가지고 인컴 폭발이 잘 안됐는데 이제는 될 듯? 요름변이 집 한번 건들러 가볼래? 어 어떤 느낌이냐 가볼까? 음 음 이거 뭐지? 너 계약하잖아 같은 느낌이네 음 자 일단 나무집 계속 올라가고 가 시의 으흐흐흐흐흐icate 아 음마아? 음 음.. 어허허허헴 일단.. 일단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음.. 아직은 잘 모르겠어.. 뭐..뭐지? 어.. 아직은 이 능력 낯설다 아직은 낯선 능력이다 좀 인류가 적응하기엔 아직은 너무 이른 능력이지 않는다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기도 하구요 인류에겐 너무 이른 친구 아니었을까? 제가 죽였다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디까지나 다.. 인류의.. 어? 평화와 희망을 위해서.. 자, 인컴 좀 올릴게요 음.. 자, 인컴이 올라가서 지금 4,000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인컴 4,000정도면은.. 이제 좀 짱짱하긴 하네 짱짱하긴 하네 그치? 방금 전판에 너무 인컴이 짱짱하게 들어가서 지금 좀 착각하고 있는거지? 이게 정상이야 응? 이게 정상적인 인컴이라고 방금 전판이 비정상이었던거야 자아.. 자, 돌집 좀 계속 올라가고 여기에 돌 4짜리 하나랑 풍차 하나랑 여기에 4짜리가 더 들어있으니까 저 4짜리 지으려면 발리스타가 여기 좀 들어가져야겠죠? 그래서 집을 슬슬 건드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내가 집 건드려도 이길 것 같애 작은 집들은 내가 건드려도 더 잘 싸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어.. 고련변이 덕법을 준비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여기는 무난히 맞겠지? 빛발리 좀 하자 빛발리 하나만 더 지어줘도 충분히 나을 것 같고 자, 이렇게 해주고 나서 시장도 일단 눌러놓고 어어? 어? 야 출발! 윽마들 아니, 이게 무슨 사운드야 어? 어... 뭐야 방금 전에 이거 나더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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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아... 아 묘하게 뻘하게 뻗해서 뜨겁 한다 . 아니.. 아이 뭐야 야, 뭐 이런 뭐 이런 능력을 만들어 놨어? 어? 배놈한테 맞으면 죽는데? 그니까 지금 모습이 그 악화룸에서 그분이 말하신 누글럭간의 가직클럽의 모습인건가요? 뭐야 이게 무슨 무슨 누구인거야 이거 약간 미안한데? 약간 미안한데? 야 돌연변이 너무 쎄 돌연변이 너무 쎄 어 돌연변이 너무 쎈데? 이게 마..맞아? 모르겠고 체이서 지금부터 체이서 들어갑니다 위아빌리언즈 체이서 들어가겠습니다 아 모르겠어 그냥.. 체이서 하면은 우리가 빌리언즈지 뭐 아 우리가 빌리언즈지 뭐 뭐 이거 뭐 얼마나 뭐 그..그런..그런 능력 아니잖아 그냥.. 그냥 나가서 찍는 능력이잖아요 그치? 음.. oke cot cot ynt cot yt cot yt vote men oh 아 undocumented 개놈한테 너무 약하다 간다오오오오오오 го 음 간다아 잘은 모르겠고 아무튼 우리가 이김 우리가 이긴다 불격 으으으 어... 솔직히 저 이 능력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머리로 이해하기 힘들어요 지금. 머리로 이해하기 힘드니까 그냥 여러분들도 머리를 비우고 보세요. 이건 머리를 비우고 보는 능력입니다. 아시겠죠? 아... 으... 턴... 인터넷이 너무 느려입니다. 위아 빌리언즈... 이게 빌리언즈지. 어? 빌리언즈가 뭐 별거 있나? 어... 이게 빌리언즈야. 어... 야... 이... 맛좀 봐라 이거. 정신이 들어? 어... 나... 나도 좀 정신이 들어. 어어... 뭐라... 나도... 나도 정신이 드는 것 같애. 에... 뭐 따로 업그레이드는 없어요. 따로 뭐 업그레이드까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없네요. 아... 아... C... 아 뭐 이딴 능력을 만들어왔어 허허허허 씨 응? 다른 유닛은 뽑을 수 있는데 컨셉에 맞게 플레이하고 있는건 물론 어.. 우리에게 컨셉이라는 것은 또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쵸? 남쪽! 야 빌리언즈! 남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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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아니.. 야 뮤턴트 언제 이렇게 써보겠냐고 어? 우리 뮤턴트 언제 이렇게 써보겠어 하하하하 하하.. 아 진짜 개웃기네 저번에 뭐뭐뭐뭐뭐뭐뭐뭐뭐낭 뭐뭐뭐뭐뭐뭐뭐뭐뭐뭔 다다라라떰 도시마 어.. 어.. 지금 뮤턴트보다 발리스타가 세보이는건 기분탓이 아니라 현실 리얼입니다 어 발리스타가 더 세요 자이언트 어떻게 잡냐? 잠깐만 야 큰일났다 자이언트를 못잡는다 야 레이드 간다! 레이드! 다 모여 빨리 빨리 다 모여 빨리 다 모여 레이드! 야 점 sphere 자이언트 때려 레이드! 빨리 레이드 뛰어,제이드 빨리 때려! 야아아아아,야야야야야 이야아아아아아 우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리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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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이야아 악한한테 역시 악한이네 악한 원래 아칸한테 저글링 블러드 때 보면은 이렇게 되잖아 어? 원래 아칸 만나면 이럼 야야 야 피 찬 닥 샀다 쉴드 찬다 빨리 잡아 빨리 피차피차 빨리 잡아 어머머머리 어머머머리 잡아 빨리 와 개쎄 와 악태 영웅 진짜 개쎄다 이름값 하네 아 진짜 위아빌리언지네 자이언트가 자이언트 같네 우와 다 죽었어 또 한 번 더 2차 간다 피 찬다 피차 빨리 잡아 빨리 빨리빨리 자이언트 한 마리 때문에 진행이 안 돼 어 어 자이언트 잡기 진짜 개 힘드네 어 어 잡았다 어 편안 드디어 잡았다 힘든 싸움이었다 여기 아래는 또 왜이러죠 아 아래도 무서운데 돌연변이 3마리 여기 본진 포탑 있다 와 베놈 개쎄다 진짜 미쳤다 이거 베놈 뭐야 이거 웨이브야 이거? 어 와 와 미쳤다 베놈 이거 야 으르뱅 맨말말듬고 와 진짜 무슨 저글랭글러드 갔네 간다 다시 체 있어 야 야 팝에 뽑았네 상대방 원래 그 저글랭글러드도 보면은 1정 이상 가면은 팝에 한 20마리 뽑거든 그래 가지고 그걸로 한 번 역전의 발미를 이렇게 딱 하고 하잖아 그 컨셉에 맞게 저거 베놈 한 번 오네 아 팝에 좀 무서웠다 으 아 좀 매섭긴 했어 조금 매서웠는데 내가 좀 더 당했다 맵격리가 안되는데요 아예? 일단 해봐요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봐 집을 더 짓자구요? 여기서 더 짓을 집이 지금 있나? 여기서 집 더 짓어봤자 의미 없을 것 같은데 이쪽은 이제 될 것 같고 여기 서쪽을 하자 서쪽도 저기 난리 났다 아 서쪽은 난리 났다 이거 본부도 더 줘야될 것 같고 음 멕면면면멩 타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멕면면면면멩 타다다다다다다다다다 미며면면멩 타다다다다다다다다다 미며며멸 타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여기 위에 돌연변이 때문에 지금 또 밀리는 것 같은데? 그치 고련변이 매섭네 아둔톨이다스 그거 아니잖아 야 윗둑 고련변이 얘 너무 쎄다 근데 어떻게 잡아야 되나? 물량으로 상대하면 되지 않을까? 아 이거 내가 봤을 때 이 능력은 그 돌연변이 이동속도 증가하고 공속증가 같은 거 있잖아 보면은 원래 저글링도 공속업이랑 괄업이랑 있잖아 그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어 돌연변이 한 3마리 껴서 오니까 몰살인데 몰살? 발리스타가 버텨주긴 할 건데 결국 돌연변이 발리가 적은데 이게 베놈이 맵에 너무 많네 됐다 난 돌연변이 더 잡았어 파워로 더 잡았어 지금부터 필드만 정리해 필드만 정리해 흠 아니야 근데 공방상업이랑 있으면은 내가 봤을 땐 난이도가 밸런스가 갑자기 너무 어 루즈해질 것 같아요 차라리 지금이 나을 수도 있어 그냥 지금 정도에서 이동속도 증가 정도하고 공속증가 공속도 사실 너무 많이 말고 조금만 어 지금 컨셉은 확실하니 재밌거든요? 컨셉은 재밌어 문제는 자이언트 때문에 그렇잖아 다이언트를 못잡아서 문제인거야 다이언트를 못잡아서 문제인거야 여기도 이렇게 한 번에 무빙 쳤다가 체이서 눌러주면 그나마 좀 배놈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완전 저글링 컨트롤 해주듯이 해줘야겠네 아 으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电 troubled 컨셉이 어 아 그런걸 떠나서 컨셉이 재밌다 잘뽑았다 와아 또 시작이다 레이드 레이드 준비됐어? 레이드 해야겠지? 와아 언트가 공격력이 160이라 한방에 죽는거라 어쩔 수 없는데 아래 오는건 아닌데 여기 체이스 있으니까 됐고 내가 봤을때 아니면은 그정도만 바꿔줘도 좋을 듯? 언트 공격을 범위공격이 아니라 단일로 바꿔준다던지 아니면 범위를 좀 줄여준다던지 너무 웃기긴 하네 언트가 심지어 주변에 베놈도 있으니까 커버가 안되려 근데 의외로 웨이브 자체는 막을만해 그니까 웨이브는 막을만하니까 내가 봤을때 여기서 더 멀 손을 크게 봐버리면은 어... 언밸런스하게 될 수는 있어 지금 컨셉 자체가 나는 나쁘진 않은거 같아 응 진짜 위아빌리언지인거잖아 진정한 위아빌리언지 진정한 위아빌리언지 진정한 위아빌리언지 일단 애들아 베놈들을 빨리 잡아야 저 언트를 잡을 수 있을거 같애 베놈이 너무 쎄 그렇지 베놈 다 잡았다 이제부터 도연변이가 자이언트만 둘러싸면 되잖아 어? 제발 이 자이언트까지는 어떻게 잡아볼 수 없을까? 제발 이 자이언트까지는 어떻게 잡아볼 수 없을까? 와... 너무 빡센데? 언트 어떻게 막냐? 발리스타로 막아야겠지 언트는? 어 괜찮아 괜찮아 언트는 발리로 막으면 돼 발리가 때려주면 될거야 어 야 영웅 악혼 막을 수 있어 일단 발리를 믿어 발리를 믿어 발리를 믿어 발리가 먼저 저거 잡아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후속으로 합류해가지고 정리하면 될게 오케이 그렇지 발리가 잘 잡는다 얏 어 좀만 기다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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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만 버텨봐 좀만 버티는 동안에 잡고 그 다음에 체이스하면 돼 그렇지 언트 하나 잡았고 어어 악혼 영웅 멍청하죠? 아닌가? 아닌거 같기도 하고 음 아니네 안멍청한가? 센거 같기도 하고 어 언트만 잡아줘 언트만 페이서 느낌 이상하다 간다 관리를 지켜라 위아빌리언즈야 고기벽 출동 고기벽 출동 고기벽 출동 와씨 여기 밀리는거봐 고기벽 고기벽 출동 조금만 더 자이언트까지 거의다 잡았어 거의다 거의다 500 400 300 200 택 컷 다른 방향은 12시 야 12시 12시 도와주러 가야돼 12시 얘들아 12시 올라가 여기 남쪽도 여기 서쪽쪽도 도와주러 가고 야 서쪽 위험해 서쪽 서쪽 서쪽으로 이동 여섯시 일단 커버해봐 빨리 12시부터 커버해봐 발리스타 불 들어와야되잖아 야 빨리 집으로 돌아와 집으로 돌아와 다시 체이서 아냐아냐 어트어트 왼쪽 좌측 좌측 야 위아빌리언즈잖아 위아빌리언즈 빨리 지휘본부를 감싸 못방해 못방 여기 애들 야 앞에 배놈이 많아서 그래 앞으로 한번 갔다가 어떻게 해 어 그렇지 앞으로 몸 야 앞으로 밀착 밀착 컨트롤 컨트롤 배놈 앞으로 가서 밀착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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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컴 마이너스 이게 마지막 병역이야 이거 죽음은 끝이야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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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아 야 진짜 지휘본부 지켜야돼 지켜 지켜 앞에 배놈 많아 배놈 많아 배놈 컷 컷 배놈 끊어 배놈 그렇지 그렇지 야야야 남쪽 위험한데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돈이 없다 야 발리 부셔서 빨리 뽑아야돼 오케이 오케이 체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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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문제야 뭐가 야 수리가 안되 수리가 수리가 안된다니까? 야 이거 어떻게 되는거야 이거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막아봐 막아봐 제발 막아봐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아 일단 발리선 부셔 어? 야 수리 안되나 수리? 어 노동력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우와 야아 진짜 하하하하 재밌긴 하네 아 그 위아빌리언즈였습니다 음.. 위아빌리언즈였고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나중에 소폭 상향이 될 필요는 있는거 같아요 음 왜냐면 디버프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디버프였는데 이 정도이기 때문에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어 돌연변이의 공방은 손대지 말고 순수하게 이동속도 하고 그 아드레날린 업그레이드처럼 공속 정도 있잖아 이거 두개 정도만 딱 해주면 될 것 같아 그거면 충분할 듯 공속도 뭐 지금의 두배 이런거 말고 지금에서 소폭 올라가는 정도 음 너무 올라가면은 언밸런스 할 것 같아요 딱 그 정도가 맞을 것 같습니다 재밌겠습니다 쥬쥬